안녕하세요. 소담주택의 김지연 팀장입니다. 오늘은 용인 처인구 둔전니에 위치한 노블캐슬 신축빌라입니다. 저희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한계동 18세대로 2룸, 3룸, 복층구조로 다양하게 선택하실 수가 있으며 다세대와 오피스텔 용도로 층별 선택이 가능하십니다. 해당 세대는 전용 21.83평, 실사용 면적은 27평 정도로 방 3개, 욕실 2개 타입입니다. 초등학교 도보 1분 거리로 학교가 아주 가까운 신축빌라이며 편의시설 및 교통까지도 도보 3분 생활권으로 다 구축이 되어 있어 아주 살기 좋은 곳입니다. 둔전역까지 1km 거리로 도보 15분이면 이용을 하실 수가 있으며 용인 아이시까지는 차량 5분 거리로 영동고속도로를 쾌속 진입하기 수월한 위치에 있습니다. 용인 비조정 지역에 위치해 있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계신 분들이나 초등학교가 단지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미치약 아동을 둔 세대에게 아주 좋겠습니다. 영상의 집보다 더 큰 3룸과 2룸도 다양하게 있으니 편안하게 구경 나오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하세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